영등포구가 코딩 등을 배울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진행합니다.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코딩 기초와 유튜브 입문하기, 엑셀, 스마트폰 기초, 파워포인트 등 총 12가지 강좌를 엽니다.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 안내 영상을 시청한 뒤 해당 채널에 접속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. 자세한 교육 일정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교육 강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